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렸던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당일날 참관인이 개수한 사전투표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을 했던 엄청나게 부풀려진 그 충격적인 조작지를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선관위의 이 조작질 참관인단이 확실한 증거를 공개했겠습니까 선관위의 사전투표자 숫자 부풀리기 조작질은 전국에서 일어났었지요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장 이상의 이 사전투표를 부풀렸던 조작했던 선관위 그 뿐이겠습니까 새벽 3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엄연하게 붙어있는 봉인지를 띄워내고 투표지를 마구마구 넣었던 충격적인 상황 자 이런 상황들은 전국의 투표함 보관소에서 이루어졌었지요 어떤 곳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착된 봉인지를 띄워내고 거기에 투표지를 쏟아 놓은 이후에 봉인지를 새롭게 부착하고 아무런 기입도 안 했죠 100%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정선거에도 부풀리기 조작이 전국에서 행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투표는 또 어땠습니까 전국에서 터져 나왔던 가짜 부정 투표지들 색깔이 다른 부정 투표지와 길이가 다르고 또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조작 부정 투표지들 또한 신권처럼 빳빳한 수백매의 가짜 투표지들도 우리는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 특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선 투표는 전부 민주당이 압승 본 투표는 전부 국민의힘이 압승 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관위의 충격적인 부풀리기 조작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40 총선거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난리가 났습니다 천표차로 패한 이수정 또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정이가 만약 무효 소송을 하면 100% 승 그런데 왜 이수정 후보가 포기를 했을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 작심을 하고 이수정을 강타했습니다 청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 소식부터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번 총선 무효표 4,696표 쏟아졌다 성상납 발언 민주당 김준혁 지역구의 고심 자 하나 이제 보십시오 이대생 성상납 퇴계 이황 성관계 망언 등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경기 수원정 후보는 40 총선거에서 1.73%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꺾었습니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수원정 지역에서는 무효표가 무려 4,696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인근 수원 다른 선거구와 비교해서도 매우 이대적으로 많습니다 수원갑 1,468표, 수원울 1,826표, 수원병 1,573표, 수원무 1,922표 등으로 모두 무효표 숫자가 수원정 지역의 3분의 1 내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시 정규 영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어느 칸에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두 칸에 걸쳤거나 어디에 표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무효표로 센다고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수원정 지역만 무더기로 무효표가 나온 것은 투표장에 나온 야권 지지층이 차마 김 후보에게 선이 가지 않았다는 뜻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효표가 무려 4,696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합시다 무효표 던지겠다고 그날 그냥 투표장을 찾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숫자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니 물론 무효표 수백 장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김준혁도 싫고 국민의힘 이수정도 싫으니 그냥 찾아가서 무효표나 꽝 하고 찍고 와야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 일간 베스트 유조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천 표 차이로 떨어진 이수정 이상한 투표지들 이 사진은 지금 김준혁과 이수정 중간에 뭐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무효표라고 할 수 있죠 김준혁 찍었다가 또 이수정 찍었다가 이런 투표들 자 그런데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하는 게 오른쪽 파란 색깔로 체크가 된 것은 정상 투표지고요 그런데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빳빳한 투표지를 보십시오 오른쪽 파란 체크가 된 투표지는 구불구불 휘어져 있죠 그러나 왼쪽에 노란 색깔이 치려진 이 투표지는 길이도 다르고 빳빳한 신권처럼 최소한 수백 장상 되지 않겠습니까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투표지도 비슷하나 파란색으로 체크가 된 진짜 투표지와 비슷하나 저게 더 빳빳하게 된 투표지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수정 후보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인정을 했느냐 이수정 개표 결과 정리 이상한 투표용지가 많았으나 쓰라린 패배는 그대로 삼키기로 투표용지 길이도 다르고 색깔이 미색인 용지도 있었고 두 후보 사이 빈 공간에 찍힌 도장도 유효표로 처리한 것이 있다는 사실 확인했으나 패배는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관내 투표에서는 이긴 것이 확실하기에 위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아무리 대파머리를 했어도 마지막 순간 유권자들은 신중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아래 표 테이블 때문 테이블 때문 자 이수정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한 투표지 이상한 투표지 색이 다른 미색의 투표지 분명히 분명히 가운데 찍었으므로 무효인데 가운데 찍은 이게 뭘로 됐다 김준혁 표로 갔다 자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만 인정을 하는 건데 이거 왜 인정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무효표 4,696표 이 선거는 여기 이 지역 수원정 선거 자체가 잘못된 거란 이야기예요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건데 완전히 잘못된 건데 왜 왜 이수정이는 스스로 인정을 하며 포기를 하냐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일간 베스트 유저가 뭐라고 강조하느냐 수원정 여기도 전라도에서 날아온 관외 사전 투표로 선거 결과 뒤집힘 아니 이수정 당신 말이야 하다못해 제 검표라도 요구해야지 승복은 무슨 승복이냐 이 부정선거에 투표 증거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의심이 드는 거 한번 검증해 보자고 요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수정 후보야 선거 불복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 드니 선거 무결성을 체크해 보자고 해야 하는 게 그렇게도 싫었냐 저런 사람이 무슨 범죄 심리학자야 범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하겠네 그 밑에는 또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니 이건 뭐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이수정 스스로가 다 이겨놓고도 본인이 포기한 거네 라고 네티즌들이 이수정을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사전 조작 투표로 희생된 후보들에게 선거 무효 조성 등 떠밀자 경기 수원시 김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시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음에도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어처구리 없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잘못된 투표지가 나왔으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선거의 무결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관내 투표에서는 이긴 것이 확실하기에 위안으로 삼기로 했다느니 운운하는 태도는 이수정 후보의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마디로 투표지가 조작되었든 말았든 자기 위안만 하면 상관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수정 후보의 소셜미디어 입장 표명이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어거지여서 그 행간에 뜻을 헤아려 봤습니다 이수정 후보를 비롯하여 이기고도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낙선자들 지금 현재 이수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100% 승 왜 포기합니까 이수정 후보 이수정 후보 아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지금 당장 선거 무효 소송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시오 100% 이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